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지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해외 체류와 공소시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도 59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병역법 위반으로 검사가 상고를 했더니 검사만에 맞아! 라고 하면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은 보시죠. 이 피고는 14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14대. 조기유학을 간거죠. 18세 이후가 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4차례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든 그렇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뭐가 잘 안된다 보죠. 안됐는데 안되서 피고인이 입영의무 등의 면제들은 36세에 이르는 날을 넘어서 만 40세 정도 그 정도에 2017년 4월 18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뭐라고 기소됐냐면 피고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중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기간 만료는 2002년 12월 31일 날 그때 법문제가 성립을 했고 그때로부터 공소시효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면석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공소시효가 연장이 안되는 건가 이거는? 즉 공소시효 기산일이 언제냐가 첫 번째고 그리고 검사는 귀국할 때까지가 아마 체류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귀국 한때가 범죄 성립시라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그러면 즉시 2022년 12월 31일 날에 검사가 성립했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3년이면 끝나는 거냐? 공소시효는 원래 범죄를 처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를 체류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계속 연장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령의 문헌상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왕성되는 즉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역면탈을 위해서 병역배업상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국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할 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온 때 범죄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체류기간이 끝난 때 그때 된다는 거죠. 그때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지는 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회 정지 사유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 이 목적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데 정지가 되는데 면할 목적은 해외의 체류에서 위 목적이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원심은 애초에 공부하러 갔고 공부하러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만 간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연장이 안 해줬는데 대본을 말하냐면 공부할 목적이 있겠지 뭐 결혼할 목적도 있고 여행 갈 목적도 다 있죠. 그런데 그중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회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 그 체류 목적은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 즉 한 이십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십 년 가까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고 내가 지금 40살까지 됐는데 내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하고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 사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없다. 결국은 그냥 쭉 인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사례에서 병역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은 다른 체류 법규가 병행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해외 출장 목적으로 나갔다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들어오는 거. 이거 다 형사처벌 목적 인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인주되면 체류 기간 내내 유지되고 이와 주간. 형사처벌의 면할 목적과 명백히 배치되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 없다. 그런 경우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지됩니다. 그래서 36세 지나서 입구에도 병역법 위반은 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으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소시회가 연장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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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